퉁! 퉁! 야 이게 되네 이게 되네 꺼냈다? 아니야 팔씨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팔씨름 하러 오세요 잠깐 자체 PPL 즐겁고 재밌는 팔씨름 배우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야 진짜 이제는 다 되네 잘했어? 좋아 얘를 갖고 올라가고 뒤에서 뺏잖아 탑을 이쪽으로 돌리잖아 바깥쪽으로 회전해 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힘을 못쓰니까 얘를 지켜야 되는데 일정해서 안 떨어진다 이리 못쓰면 되실 것 같아 좋아 이리 못쓰면 되지 아 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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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한테 이거 배운 게 지금 우리 2주 됐냐? 3주 됐냐? 거의 2주? 쪼끔만 쪼끔만 이렇게 하면 좀 덜 밀리는 감은 있는데 이걸 아닌가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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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좋은데? 녹음짝 녹음짝 예 예전에 크만에 내가 이렇게 쳤더니 내가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 네 안 움직여 핀 핀 핀 핀 보거슬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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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 하 하 하 하 스스로 한 번 더 네 띠 콫 하 야 이게 되네 이에 이게 되네 하 하 삭크 대를 잠깐 낮춰지는데 휴닝이 없네. 찍고 가야지. 오케이 좋아. 아 너무 충격이 되는데. 왜요? 절대 안 풀 줄 알았는데. 박형! 나중에 여유있어. 응! 진심 한번 할까? 네. 꺄어! 꺄어! 아까 요르단을 보니까 여기서 막혔을 때 이렇게 치더라고. 아? 그러니까 얘가 티프레스가 들어와서 여기가 막혀가지고.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뚫려. 여기서 막히니까 여기서 치는거죠. 그거를 시작할 때 치면 어떻게 돼요? 이렇게 막혀. 네. 아! 야 이게 돼. 이게 안 돼야 되는데 원래. 아. 아우 그렇지. 이게 원래 되면 안 돼. 이게 왜 안 돼. 뜨끈뜨끈해. 아니 여기까지 다 안 빠졌는데 여기서 이렇게. 이렇게 많이 해. 아 원래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은. 여기서 되게 힘들어요. 얘를 이렇게 다시 갖고 오는 게 이게 되네 됐죠 살짝 얇고 살짝 얇고 살짝 얇고 다 좋아볼게요 알았어 이거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얇고 안 돼 가서 어깨에 넣어가야지 좋아, 넣어 먹으면 좋네 미쳤어 미쳤어 한 단계는 또 그래야 되셨나? 이야 너무 세, 너무 세, 너무 세 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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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네 깔렸어? 네 좋았어 아까 한 것까지는 처음으로 거의 한 시간 반째로 오는가? 그렇죠 너 내일 쉬어 내일 무선게 젖어 내일 오일 못해 내일은 그냥 그냥 집어야지 내일 크리스마스 산타 어린이집 해야되는데 뭐 어떡하냐 토요일에 쭉 들어 어디 어디 데서 받을 거야 놈아 잠시만요 네 건가요? 네 양보가 확신이 정향에 다리 너무 틈 이게 돼? 칭찬해줘 빨리 끌렸다? 아니야 안 끌렸어? 끌렸다 처음만 내려도 돼요 그 이유는 끝 아니 딱 그거 같다 술 먹으면 집에 가야 돼 무슨 소리야 우리 사차가 해주지 뭐 이런 거 있지 걸려가 되겠지? 걸렸죠 이렇게?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걸렸어 이렇게 갔어? 네 그래서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갔지? 맞아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걸렸다 이렇게 갔었어 이렇게 가는 것도 이렇게 이거 아니야? 알았죠? 살짝만 놓을게요 내리게 하는 거 가볍게 이거 아니야? 왜? 안 돼 끝댔어 안 돼 절대 안 돼 이거 잡혀요 끝댔어 어때 잘 잡혀요 좋았어 좋았어 이제 이제 새 이거를 갈거나 펴서 월달 나가야겠다 아 근데 진짜 이제 좀 달라? 네 좋았어 네 덕분이야 아니요 짜장면 얹자 진짜 진짜 애초에 그러니까 사이드가 새가지고 이거만 막히면 자 컷해볼게 컷해볼게 응 컷해볼게 컷해볼게